렉스턴 렉스턴 W 인데요 하하 요거 배선을 이래 만들어 가지고 배선이 이 커버를 때립니다 이게 이게 때립니다 근데 이 키가 이 브라게트 키 장착한게 있는데 어 이거 여기 아니다 이게 지금 이게 보니까 키가 다 뜨고 있고 이래 운행하는 차주가 노발대발이네요 아 피곤해 피곤해 배선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이래서 있는 너들 너들 해가 여 깨워 예 에 에 에 에 에 에 아 bör 롤 아 아 아 아 아 아 정리한 4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 퀴가 요 빠졌네요 원래 이 누가들이 타입은 댓 빠졌고 와 이거 이게 문제네 2시 읽어도 이게 키가 이 꼽아라고 돼 있는데 꼽을 데가 없네요 꼽을 데가 없어 꼽을 데가 없어 참 피곤하네 요거는 못가놨네 누가 아 이거는 뭐 한게 달아놨네 아 저 블랙박스 영상인데 타일은 못가놨네 아 이거 감아붙습니다 아 가만히 가니 조용해졌네 아 네 그 뭐야 뽁뽁이로 감아붙습니다 소리 안나네 요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 렉스탄 이거 밑에 나온지 얼마 안된 찬데 소리가 나가지고 밑에서 바닥에서 따락따락따락 소리가 나네요 밑에 잡소리 나면 신경쓰이죠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Ken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